첫벨을 면하기 위해서 이번 복식경기 승리가 필요합니다. 첫게임에서 포인트 전민혁의 백 넷입니다. 전민혁의 화성시청의 서비스입니다. 리시브 서비스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팀 조재준서 보냈습니다 득점 이 활동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허성시청의 서비스입니다 자 재빠르게 산청군청 천민혁 서비스 조재준 엣지 서비스 이상훈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걸렸은 군청의 서비스 조재준 잠시 망설였는데요 천민혁 포핸드 서비스 화성시청 백핸드 막아놨고요 서비스 임규현 아우 지금 네트에 맞고 모서리에 맞고 조재준 조재준 견뎌 서비스 천민혁 대관 임규현이 뒤로 물러나면서 보냈고요 자 여기서 백핸드 백핸드 플릭 나가요 알고 있으면서도 직성 포스 조재준 서브 서비스 포인트 이사 이번에도 있습니다 화성시청의 서브 임규현 이상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구 포인트 넉 점차 하고 있는 조재준과 천민혁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화성시청입니다 그리고 한 점 한 차례 서비스 남아있습니다 이상훈 두 점차까지 화성시청이 따라왔습니다 백핸드 플릭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 조재준 서비스 천민혁 경기는 두 점차 서비스 임규현 슬쩍 가져다 대 천민혁 그리고 백핸드 미 극 아 고기 지나간 곳으로 향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상훈 잘 몫 네 pap 아 한번을 살려내고 이번 공도 살아있습니다 조 지금 솟아줌입니다 아 아 아 4핸드 4핸드 렛 렛 조대준 리시버 범신하더라도 리시버 자신있게 해야되요 인기관에 공 인기관에 공 아아 탈리 조재준 리시 리시 또 작전을 짜야됩니다 아아 승군총이 앞서있습니다 임균서브 조재 여기 이어갑니다 백핸드 길어 속도 붙습니다 아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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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오 텅 어떻게 ihin 윈